둘이 나온 게 몇 개월 만이시죠? 몇 개월? 몇 년이냐? 야, 화나 났고 아무것도 안 나갔다니까? 전화 왔다 설마 집에 오라고 하는 거 아니야? 벌써? 오라고? 여보세요? 어, 저기 그 물은 뭐 하나 물 뭐 먹여? 돌아가야겠는데요, 제가 보기에 하나, 그냥 보리샷 어, 그래 알았어 네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집에 나가서 아직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전화 왔잖아 이게 우리 데이트할 때 계속 올 것 같아 또 올 것 같은데, 계속 5분마다 한 번 쓰고 올 것 같은 느낌 11시 45분에 몇 일에 자꾸만 11시 45분이면은 지금 몇 시야? 거의 다 됐지? 응 내가, 저기, 이유식 이거 매길 동안 어머, 어머, 귀뚱해라 어머, 세상에 하나가 진짜 동생을 너무 잘 봐 이야, 본인이 침대가 돼 이렇게 재는 거 처음 봤어 어머 어떡함, 준희? 왜요? 자서 어머, 큰일 났네 어머, 어떡하네 어떡함, 준희? 어떡해 어떡하지? 조금 재우는 게 나을 것 같지? 응? 저 이 옷이 어떻게 그러면? 응? 어, 할머니가 깨웠어 어떡해 어, 할머니가 깨웠어 자다가 일어나서 잘 안 먹을 텐데 어차피 일어난 거 빨리 매겨, 매기고 자야 돼요 그래 그래, 우리 마마 먹자 엄마, 안녕 어? 언니가 맘마 주는데? 언니가 맘마 주는데? 언니가 맘마 주는데? 네가 점점 점점 엄마 아빠가 없다는 걸 알기 시작한 거지 그렇죠 그죠 이거 맛있는 건데 응? 어디 한 번 먹어볼까 응? 맛있어 어떡하냐 아니, 젊은 거예요 응, 젊은 거예요 아, 그렇지 아, 하나가 더 낫네 아니, 젊은 거예요 아, 졸려서 그렇지, 그렇지 나 아까 자고 있었잖아 일단, 일단 재워, 재워 일단 재우자